중앙시장 중앙시장 우리 중앙시장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서울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포항서 소리 지르고 왔더니 목이 다 갔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말 이쁘지 우리 경주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봉사하면 시간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작년 2018년도에 최고의 시간을 받아다 우리 봉사자 왕상을 받았습니다 이금비 가수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in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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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